누구세요? 냉장고 배달했습니다 냉장고 있는데? 저 좁은 집에다 냉장고 하나 더 드린다고?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잘생기셨다 너무 금사빠야 지금 배달했는데 어디에 있나? 냉장고 많이 커요? 네, 지금 300리터는 190cm 정도 근데 냉장고랑 에어컨 오시는 분이 잘생긴 분들이 은근히 많아 냉장고가 에어컨 같아서 일단은, 잠깐만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삐치 저기에 놓을 데가 있어요? 어디가 두지? 여기는 너무 좁고 여기다 여기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디지? 저희한테 어디에 두지? 키도크시네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왜 물어봐 주인분이 편하신데요 여기는 어떨까요? 아, 여기요?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나 꽃 주는 줄 알아요 나도 나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힘이 너무 좋으시네요 세상에나 너무 좋은 사람이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 좋은 분이시네 어떻게, 어느 방향 이게, 이 방향 여기다, 여기다 저기요 뒤에 시계가 가려진 아, 시계 가려져요? 네 시계 잠깐 떼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키가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왜 말을 더듬고 다리야 너무 좋은 신분이네요 정말 아휴 아, 애매한데 이거 이쪽에다 놓을까요? 콘센트도 있고 아, 그래요? 치우고, 뺀 다음에 아, 그럴까요? 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젠베는 왜 있어요? 젠베는 왜 있어요? 젠베는 왜 있어요? 젠베 다 치거든요 제가 소주 잔 오전에는 투부리죠 짐 진짜 많으시다 아니, 이분들 이제 이삿 센터도 아니고 아, 예, 설치는 다 하고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웬일이다 이거 되게 비싼 냄새가 아닌가요?